우리 잔디 멋있죠? 누구게? 마크?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? 네 맞아요 저희가 한 50장은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50장까지 안 찍고요 아 49 49장 찍고 그중에서 잘 나온 걸로 우리 또 작가나들이 골라주십니다 아 이제 제리가 또 찍어주죠 한 번 더 찍어요? 찍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보여 드려요?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저 찍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찍었죠? 안 찍었죠? 네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한 번 더 찍으러 할게요 69장 째 지금 저 찍었어요 여러분 아 오케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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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? 끝? 좋아 몇 장 채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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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한 눈씩 무거워지면 다음날 좀 가벼워지는 느낌 들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좀 무거워져서 저희가 이렇게 쳐다놨잖아요. 나 좀 늘었는데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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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